랄리 썸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ah! 내가 봤대 이거는 폴라로이드로 남길 귀한. 아 나 진짜 잘 찍어주면 좋다. 미쳤네. 와 언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와 are you crazy girl?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Okay let's go, yes go get it. What's it? What's it? Yo. 랍스타, I'm a 락스타. 에이! I'm a 락스타, I'm a 락스타! Go! 랄리 썸러미 랄리 썸러미 랄리 썸러미. 택시. 택시 예. 어디 잡아요? okay okay, 갑니다. 불편하면 말해요, 바로 내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도착했어요 언니, 너무 짧죠? Let's go! 락스타! 여기 뭐예요? 여기 뭐.. 아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컨셉이에요 언니. 미안해, 언니부터 바뀌었어요. 랄리사! 반가워요. 랄리사! 오랜만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내가 언니를 무조건 부르고 싶었는데 드디어 부르게 됐으면 박수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계속 쳐! 계속 계속! 언니! 진짜 미안해요 우선은. 왜요? 언니 때부터 딱 바뀐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아! 너무 영광인데 그러면? 마음씨가 너무 착하다. 그냥 술을 먹어버릴까? 벌써요? 왜? 바로요? 언니 살짝 슬로우다운 하고 싶어요? 아니요.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완전 핫걸이잖아요. 언니 플레이걸 파리걸 핫걸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문 냈어요? 누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언니 소주, 맥주? 저는 그 밀키스 막 틱톡에서 막 인터넷에서 막 많이 하잖아요. 밀키스. MC! MC 아니에요? 나 MC 맞는데 밀키스가 뭐예요? 그 음료수? 아니요? 그러면!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사이다까지. 있어! 있어요? 언니 사이다 있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언니가 할 줄 알아요? 아... 할 줄 아는데 어? 할 줄 아는데?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안 먹어봤잖아. 그럼 제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 야기 썸마! Are you ready? 예! 야기 썸마! 예! 오 이거... 이거... 이게 가능한가? 오 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컷! 컷! 다시 유 리드! 오! 오 봐! 오 봐! 언니 친구 지수 언니! 아 지수 언니! 언니 친구 지수 언니도 왔고 저 진짜 지수 언니 나왔을 때 엄청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 언니도 꽤 많이 마시고 나왔거든요. 꽤 많이 마셨어요. 플래시 렉 이랑 함께라면 난 어린 지수! 오! 지수! 마치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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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테킬라를 너무 좋아해서 테킬라 한 다섯 샷? 다섯 샷? 네. 마시면 곡? 마시면 트월킹? 마시면 계속 트월킹 all night! 근데 이제 여섯 일곱부터는 이제 약간 기억이 없어. 이제 약간... 아 진짜? 아니 내가 봤을 때 언니는 진짜 잘 놀 것 같고 좀 빨리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마시는 척! 빨리 마시는 척? 네. not 빨리 마셔? not 빨리 마셔. not 빨리 마셔? I'll see you. 네. 바쁘죠 언니? 네. 엄청 바쁘죠? Like flying all around the world 막 태국에서도 무슨 프로젝트 하나 찍고 아직도 촬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뭐 뮤시... 뮤..뭐? 뉴 뮤직! 아 말하면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섞어가지고 지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약간 눈치 봤어. 태국 거 알려줄게요. 알려줘요 언니. 그러니까 못 깨우 못 깨우 means like bottom's up. 못 깨우 예스. 못 깨우! 언니 진짜 맛있는데? 맛있죠? 맛있죠?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알려주면 안 돼? 어떻게 이거를 안 마셔봤어요? 언니 저 이거 촬영할 때 말고 술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왔을 때 미친듯이 마셔. 그래서 언니가... 어 왔어 왔어. 왔어? 벌써 왔어? 빈속 빈속. 빈속이야? 빈속이야? 진짜? 대충 과자만 먹고 왔어요. 대충 과자만? 그럼 한 잔 더 마실까? 빈속 기념으로? 언니 웃었다! 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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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아해. 저요? 노래 진짜 너무 좋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라인 리사 Can You Teach Me? 리사 Can You Teach Me? 사실 펀치라인이죠. 가고 가죠. 이거를 한 번 태국에서 코끼리 바지가 유명하잖아요. 언니 저 진짜 환장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언니. 잠깐만, 잠깐만. 나 가사에다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뭐라고? 뭐라고? 자, 시작! 리사 send me 코끼리 펜슬. I say boo boo! 혹시 이거 알아요? 야돔. 뭐라고? 야돔? 야돔. 야돔. 내가 잘못 들었어. 야돔. 야돔. 그렇게 부르는 거 맞죠, 언니? 네, 야돔. It's like 냄새 이렇게 너무 더울 때 막 어지러울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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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어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스냅핑 하면 돼요. 와! 진짜 시원해! 그쵸? 와, 너무 좋은데? 나 뭔가 손 안 댈 거 같은 느낌인데? 너무 좋은데, 아니 너무 좋은데? 리사 send me 박사 보자. I say head head.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자. 네. 언니 신곡 나온다. 맞아요. 살짝 스포해 줄 수 있어요? 콜라, 콜라보 곡. 한 번 맞춰볼래요? 베이안스. 베이안스. 아니요. 저랑 퍼포먼스를 좀 잘하는 사람. 뭐야? 워터, 타일라? 와우. 아니에요. 로살리아. 로살리아랑 같이. 로살리아? 예스. 네. 언니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코첼라 때? 저희 헤라이너 했잖아요. 블랙핑크가. 왓썸 코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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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모금. 살짝 모금했네. 맞아 언니 너무 멋있. 살짝 살짝. 뭐 어떻게. 느낌. 느낌. 아.. 제게 Y2K 해요. 잠깐만.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그냥 뻥이어서. 아 뭐야. 아니 뭐하는. 뭐하는. 나 언니. Just want to meet. 이거 생성했잖아. 둘이 로살리아. 코리안으로 된 트랙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요? 저 발음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언니 완전 한국인 같아요. 언니 완전 한국인 같은데. 언니가 어려워하는 발음 있어요? 혹시? 저 ㅅ. ㅅ 발음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막 하나 있고 쌍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막 사랑해. 아니면 제가 계속 사랑이라고 해요. 소리가 쏘리로 되고? 어 쏘리라고 하고.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왜요? 말하길 잘한 것 같다. 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언니. 야 벌써 7년 차잖아. 8년인데요? 만사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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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이와 맞아요? 8년 차잖아요. 8년 차. 저 8월 8일. 8월 8일? 8월 8일 8년 차예요. 8월 8일 8년 차. 8월 8일 8년 차. 8일 태국어로 뭐예요 언니? 100년 차. 예스. 100년 차. 언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 뭘요? 한국 예능에. 최근에 너무 못 봤어. 저는 예능 실력이 아니어서. 아니에요 언니 완전 웃긴데? 완전 완전 만사이와. 만사이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애티튜드가. 애티튜드가. Don't kill me. I love you. I love. I'm blink.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약간 체질이. 네. 되게 예능 체질인 것 같아요. 오 노. 지수 언니는. 그냥 술 마시러 오고 싶은 사람. 근데 언니는. 약간 더 뭔가 스트레스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느낌? 오. 언니 약간 나가고 싶은 예능이 있어요? 이 그냥 이거. 오오. 여기가 먼저 러브콜 와가지고. 맞아. 왜냐면 나는 항상 러브 했으니까. 아 근데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 팬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돼요 언니. 저희 그때 만났잖아요. 만났어. 만났어.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너무 신나서 인사하러 갔는데. 별로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계속 지수 언니랑 로제한테. 아니 아니 언니. 막 오우 너무 팬이에요 하고. 막 나도 막. 난 저도 팬이에요 하는데 막. 오우.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언니 봐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은.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나는 내 기억에는. 내 언니 만났어. 언니가. 나를 너무 반가워했어. 진짜 약간 이런 제스처를 했던 것 같아 언니가. 영지. 그래서 내 기억에는. 나도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제스처.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지수 언니랑 많이 얘기하고. 나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대화 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없어 언니. 언니가 기억이 조작된 거 아닐까? 저 그럴 일이 없어요. 난 absolutely blink. 언니. 아니 저 이런 얘기. 굳이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할까맣까 조금 망설인 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가 제 favor이에요. 아 제. 아 됐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내 맛 싸요. 사요. 내가 마시다 보니까. 네. 레몬도 나름 준비를 하기는 했거든요. 나름. 근데 저는 테킬라 마실 때. 레몬이랑 안 마시고. 스트레이크. 저는 아니요. 어. 어린지. 어린지는 달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막. 달다. 달다. 이런 느낌. 너무 귀여워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요? 언니 혹시 애교 많다? 없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 게ì? 열다. 왜 이렇게 그렇게 귀여운 게 있나요? 제가 그렇게 귀여운 게язuffs 아니에요. 그래. 그냥. 가기. 언니가 골라. 이게 고드카 색깔 같아요. 이걸로 골랄게요. 이걸로? 네. 오 섣어. 나 괜찮을까? 이거부터 진짜. 아저... 언니가 막 허거 러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있었어요. I just wanna be clear. Yes you. That's all. I mean, I knock knock you girl. So, I wanna talk to you more deeply. Oh. Than Jisoo? Girl, you have an angem. You have a big angem like 간팥빵. I'm just saying that I'm a 허거 lover as well. Okay, I suggest you. We need to be trio. Oh yes, trio. Oh, what trio? 벌레 괜찮아요. 진짜? 제가 숙소 생활했을 때 언니들이 막 아악! 이러면서 막 아! 바퀴발리 바퀴발리! 저보고 저는 혼자서 막 진짜? 근데 막 잡는 것보다는 이 컵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막 종이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잘하나 보다, 언니가 벌레 컨트롤을. 그러니까 저... 왠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폴라로이드로 남길 게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잘 찍어주면 싶다. 미쳤네. 와, 언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와, are you crazy girl?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Okay, let's go. Yes, go get it. What's it? What's it? Yo, give me the attitude. Give me the attitude, girl.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또 마테고 나서. 저 또, 잠깐만. 예스, 예스. 예스. 정말 죄송합니다. 데킬라, 데킬라. 아, 네, 그럼 혹시 저 당뇨 한번 보셨을... 언니 맞아,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You're so sexy girl. I know. Yes. Give me the attitude. Attitude! Attitude! 못 깨요. 못 깨요!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언니 제가 알만한 부분으로 해주세요. 블랙핑크 노래 다 알아요. Okay, five, six, seven, eight. 내 사랑을 훔칠 수... 아니야? 언니 뭐였어? 셧다운. 아, 셧다운. 셧다운 했어. 어, 맞아! 발소리로 맞추는 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못해요, 이거. 아, 그니까. 하지 말까? 네. 열심히 가요. Don't worry.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언니, 전화번호는 주고 가. 010?